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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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 나이스 자버님보다 엘버님이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예? 예? 진정합니다 엘버님 합격 음.. 감사해요 자버님 잘하는데 근데? 내가 이때까지 테스트 본 사람 중에 제일 깔끔했어 아흐 아닙니다 가차하십니까 1,150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한 4,500 치는 것 같은 느낌 아 저는 딜량을..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일단 하나 둘 셋 어 너무 많이 오는데? 한 세대 팀 와 그냥 모이기만 하면 일단 한 두 곳으로 같이 내려야 돼 1번 들어가 하나 지문 내었다 얘 총 없어? 내려간다 얘 내 머리 총먹었다 총먹어네 2번 3번 드렁돈니 잡았어 이거 푸쉬 안가도 돼 라인 지켜야 돼 근데 오른쪽 몰라 1번 사람 많이 내려가지고 내 발밑에 발칭해 계단 왼쪽 오른쪽 어디? 여기 왼쪽 어 삥 맞았다 왼쪽 계단 기절이고 하나 발사하는 왼쪽 왼쪽 밖에서 봐줘 나 잡힐 중 하나 더 있고 현재 1번 쪽 하나 중앙계단 부활겠다 쓰레기다 2번 쪽 하나 더 있어? 네 지금 그냥 프레거으로 뛰고 있어요 어디 있는데? 현재 현재 계속나 올라오는 사운드 뒤로 빠져봐 1번 쪽이 있다 1번 쪽 어 안 돼 어 안 돼 1번 쪽 봐줘 봐 1번 3번 쪽에 있어 그거 봐줘야 돼 나 지금 1번 부르지 1번 계단이야 중앙 계단? 퀵 크게 왼쪽 1층에서 자켓 좀 빡세더라고 비아라 까줄게 비아라 까줄게 가자 가자 힘깠다 정빙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떨어져 나이스 아 배가 좋은데? 바깥미로 돌자 아 연막 연막 방금 펴진거한테 이거? 아 끄트머리 정화로 판다 떨어져 봐 바로 보인다 파이 컨테이너 5천명 컨테이너 하나 왼쪽 하나 왼쪽에 왔어 1번 뒤에 있어 1번 뒤에 있어 1번 뒤에 있어 아 둘인거 같은데 이거? 1번 뒤에 1번 뒤에 저 구상빵 어?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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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기차리 여기다 가는 줄까? 이거 빠졌어 어떻게 되나? 될거야 4번 라인쪽으로 쭉 빠지네 혼내줘 호시야 왔어 얘네 같은 팀 어디있는지 모르니까 좋으시 등선이 왜달려줄게 등선들은 빠지느라 안보이 사모님이랑 같이 갈게요 1번 1번 1번가 빠졌어 확인 확인 1번 1번가 파미하면서 간다 추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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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 중이야 1번 1번 왼쪽으로 고차쪽으로 가는거 같아 걔 뛰어봐 그냥 스킵하면서 가고 노란쪽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노란쪽으로 가면 스킵할 수 있어 어떻게 똥깔을 뿌리려고 할텐데 그래서 차로 도망간거 같아 매달려는거 없다 차 끌어가 아 핑핑 임핑 빼는게 Trade 아 충분히 잡아죽았어 появ지 말고 неплох아 Hawley 박퀴줘 죽여봐 바퀴 깨져봐 아내olit savior 푸우우우우우우웩 나이스 고 cooling다 어 왜!וע! 다음부터 할께 원투 키자 원투 키자 차로 넘겨줄게요 해버리 잘하다 살려야겠다 살려야겠다 이거 차로 해줘야돼 폭 없어져 나이스 4번쪽 차 돌리고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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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온다 온다 차 두대 차 두대 이런거 몰라 세웠어 이미 일본쪽에 오르도 벌레받아 나 여기서 안빠질게 오르도 갑니다 확인 확인 나 쫓아 나 쫓아 내 백으로 오는 애도 하나 나 프레임 나 프레임인데 나 프레임인데 나 프레임 나 프레임 다 버리 있어 빨리 와줘야돼 사벌라 사벌라스테 사벌라스테 나이스 우리 빼고 열내면 오늘 빨딱이긴 하네 이거 밀자 등상 There we go そしたら 아 dai 아 나 차 타고 내려와 지금 여기 4번에 4번에 있어요 네 4번에 있어요 4번에 나 뒤로 나간다 4번 4번에도 있고 나 Margaret 나 그래도밥으로 갈게 왼쪽 빠가죠 나 왔다 나 담벼라, 4번 담벼라 얘네 힘이 약한거 같은데? 4번 담벼라 하나에.. 하나밖에 안보긴 했어 스피킹으로 들어왔다 오케이, 3번 뒤에 3번 담벼라게 하나 나와있었어 저도 감 리버필 리버필 진짜 타이프이다 대탄이 이거 이번쪽 보니? 안보여 안보인다 5번 기자? 피오님 앞에 4번 그대로 피오님 앞에 1번 억수로 했다 1번 억수로 했다 나 위에 능선 바로 올릴게요 여기 건너 능선에서 1번에 싸우는거 아니야? 1번쪽? 1번보다 왼쪽? 아니 수술에 넣자 턱까지 붙여봐 턱까지까지 어.. 얘네 여기 지금 4번쪽에서 싸우는데 보인다 오늘도 끝라인부터 보면서 와봐 노란색 알겠는데 내가 봐줄게 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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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게 더 빠르겠다 1번에 쏘겠다 우리쪽으로 아예 오늘도 아래로 가는거 보여 피오님 왼쪽 밑에 우리 4번 4번나 차 4번나 차 4번나 차 3번나 차 3번나 차 4필이다 4번나 4번나 올라오고 있을거야 피오님 4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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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1번 차로 1번 차로 끝났다 1번 끝났다 어 건너 건넨다 이거 우리 어차피 노란색 쓰면 되겠다 어떻게 해볼게 4번 팀 잘하는데 많이 잘하는데 아 네 아닙니다 저는 좀 교전은 좀 많이 해가지고 해외 다치게 상딱지에서 하는 사람은 아니 그래도 그래서 좀 스타일대로 맞춰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내가 상딱지에서 게임을 많이 봐가지고 많이 해봐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본 지 거의 없는데? 아니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단단하게 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팀팔입니다 팀팔 저 끝인 건 아니야 세 팀 있는 거야 일본에 아까 닉네임 어? 아닌가? 아니 주유도 못 푸지게? 걔네가 맥라이터 뒤로 쭉 빠지긴 했어 건너편 자리 보고 줄래? 네 건너편을 바로 갈게요 건너편 없는 거 같거든? 내가 1번 갈게요 앞에 이까도 2번이 더 빠른가? 네 그쪽으로 한번만 가면 될까? 어? 같이 가죠? 아 저 피우님이랑 같이 갈게요 그러면 뷰티스 앞에 앞에 뒷안에 봤을 때 1번 뒷안에 그 문 닫았다 확인 저 우측으로 살짝 돌릴게요 왼쪽에 딱 오른쪽 꽉 붙어있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 여기 샤드에 붙어있고 지금 2번 핀 지반이 이래요 매칭 나와보다 여기 상관 아직 썼어요 앞에 앞에 잠시만요 어? 어? 연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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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들어와봐 오른쪽 끝에 여기 끝났고 2번 하나 땡겨 2번 쪽 끝이 알지 2번? 2번 지내차 오른쪽 나 핀 깎게 핀 안에 가스야 응 그렇지 왼쪽 밖에 다하나 왼쪽 밖에 들어와 화장실에다 너 화장실에다 너 화장실에다 너 화장실에다 너 화장실에 갈게 진까봐 내 핀 내 핀 내 핀 화장실에 있어 화장실에 있어 화장실에 화장실에 내 핀 내 핀 내 핀 다들 할 거 다 하고 이대로 다 들어와도 되겠는데? 네 이거는 솔직히 오도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요 저는 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말 맞추고 있는 건데 예 1600 딜이 한 게 저요? 1600 딜이요? 피오니? 그러네요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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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몰라요 어떻게 그냥 건지 DMR 딜이 130 딜이잖아 나 나 딜 딜은 안 친단 마인드 굳이 뭐 딜 딜을 DMR로 해야 되나? 아 이거 뭐 안 해도 1600 딜 들어가는데 굳이 딜 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하긴 하긴 오늘 좀 잘하네 성훈이가 아 근데 이게 너무 든든하다 그냥 믿고 그냥 백업만 가도 아이 그만 빨아요 그만 괜찮으니까 형님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팩트인데 아이 알았어요 형님 거의 벌었어요 지금 벌어서 지금 립밤 빨랐잖아요 그만해요 그만 원래 근데 왜 댓골박 하신 거예요? 재미없어가지고 아 저도 원래 좀 1위칭 좀 했다가 아 그래요? 우리 댓골이 재밌어요 솔직히 진짜 이게 짜증나는 게 왜 우리 클래 나랑 관련된 사람들 다 댓골 좋아하는 거니까 아 빡겜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 애들이 잘하거든 근데 빡겜을 안 하니까 어차피 들어올 필요가 없어 빡겜하러 너 지분 아니야? 올라갈 시간이 없어 바로 앞이었어 하나밖에 웃기네 괜찮아 왼쪽에 다시야 끌리는 게 있다 방금 로세야 아 네 박았다 왼쪽 뒤에 일반 쪽 다시야 하나밖에 없으면 제가 벌을 끌게 하나 더! 하나 더 온다! 4번쪽으로 도는거 다 봐줄 수 있어요 4번으로 돌아갔어요 친구 내 집받게 1층 다와줄게 4번방 내 집 1층 밀어야지 내가 앞에 어 4번방 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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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핑 맞았나? 오른쪽 맞게 나이스 1번집 뒤 잘못 지켰어 1번집 뒤 4번방 차온다 또 아까웠을거 다른팀인거 같은데 다른팀 붙었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왜 맛집이야 어? 13x14만 1번집 뒤 4번방 1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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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방 1번방 2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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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지네? 염망하네 염망하네 그까봐 염망하네 그까봐 야 나 타키 찍으러 왔다 아이 까비 뭐야 이게 아이 뭐야 이게 티마비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 다 처음보는 사람들인데 나 앞에 있다 아 이거 몰라 너희도 센스 좋다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이쪽 기능 못 받겠지? 일단 고생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합격 드리면 될 듯 감사합니다 용광희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 고생하셨어요